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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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내 모든 것 내 모든 건 다 드리며 주님 주님 주님의 길로 더 알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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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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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약함 안시오니 어찌하니 안해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 이 집 찾는 분과 빛나처럼 우리 대수 주의 기도 기세 세상 친구 변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사랑의 뒤로 간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빛나처럼 우리 예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별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사랑의 뒤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